진짜 이쁘셔.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남매끼리 이럴 수 없어. 남매 확실히 아닌 거 아니야? 뭔가 디즈니 주인공인 것 같아요. 완전 귀여워. 귀여워. 뭐가 뒤에 있는지 몰랐어. 남자친구랑 같이 찍으시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양수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학교 다니고 있는 공대생 전지민입니다. 오늘 모신 분은 인도네시아의 배우이신 란티 마리아라는 분이시거든요. 이 분은 99년생의 여자배우 분이신데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라고 하네요. 아... 혼혈이신 거 같은데? 혼혈아. 혼혈이신 거 같은데? 진짜 유혹적으로 생기셨는데요? 그러니까요. 엄마를 좀 많이 닮으셨나 봐요. 그러니까요. 남매인가? 되게 닮긴 했어요. 그러니까요.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, 그렇죠? 근데 남매끼리 이럴 수 없어. 어, 이럴 수 없어. 남매 확실히 아닌 거 아니야? 이럴 수가 없어. 진짜 이쁘다. 그러니까요. 뭔가 디즈니 주인공 같아요. 아, 눈 완전 큰. 그리고 볼터치 이렇게 빵 핑크 립스트리. 아, 귀여워. 아, 이제 친구랑 찍으셨네요.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한국 느낌이 나기는 해요. 그러니까요. 친구분도 되게 귀여우시다. 아, 본인이 사랑스러운 걸 이 정도면 알지 않을까. 네. 그러니까요. 아, 가장 빡세게 하셨네. 우와. 진짜 예쁘셔. 근데 무슨 분장하신 거 같은데? 할로윈? 네. 그런 거 같아요. 어, 디즈니 자야 디즈니 이거 아시고. 바로 필터 적용하셨네. 어, 이걸 어떻게 고르지? 오. 아, 이렇게 연속으로 가는 거구나. 신데렐라. 왜 지민님이 고르시는 거예요? 왜? 제가 신데렐라 좀 좋아해야 돼. 아, 신데렐라 좋아해요? 네. 엘사. 엘사 고른다의 한 표. 봤죠? 제 말 맞죠? 저 뭐 하나예요? 아, 오. 저 에리얼. 아, 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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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완전 달라. 엘사 별로 안 좋아하시네. 네, 리얼. 그냥 인어공주 제일 좋아하실 거 같은데? 네, 그러니까요. 어, 근데 저 벨 제일 좋아요. 뭔가 인어공주 하실 거 같아요. 제발. 나 도달해. 아, 애 척이 완전 똥척이야. 네, 그런 거 같아요. 아, 죽은 게 필터. 이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. 외국에서요? 네. 네, 저 아는 언니도 미국 지금 여행 갔는데 맨날 스토리 올라올 때마다 이거 쓰더라고요. 죽은 게 필터요? 네. 죽은 게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. 미국? 미드 하나 봤을 때 거기서 나왔는데 죽은 게 있는 소녀가 되게 예쁘게 죽은 게가 나면 그걸 되게 러블리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아, 네. 그리고 뭔가 그 사람만의 되게 매력 포인트? 우리나라에서는 없애려고 난린대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보니까 또 얼굴이 좀 다른 거 같겠죠. 어, 근데 99년생인데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할 수 있구나. 영상 박제. 아니, 근데 그 연애를 약간 연예계에서 잘 안 공개하잖아요. 우리나라는. 근데 외국은 다 공개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. 아. 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한 건 아니에요? 저희 나라는 이제 그런 걸로. 그렇죠.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와도 연기만 잘하면 괜찮다 하는데 근데 반응이 썩 시원찮죠, 저희. 그렇죠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뭐가 뒤에 있는지 몰랐어. 맨날 남자친구랑 같이 찍으시네. 남자친구는 근데 나올 때마다 쑥스러워하고 계셔. 맞아요. 그냥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와 아 찍자인 남자친구와 아 싫어 싫어하다가 하지 못해 찍는 거 같은데. 맞지 못해. 그러면서 은근 즐기고 있는. 맞아요. 근데 그분도 배우셔가지고. 아, 진짜요? 아, 두 분 다요? 네, 두 분 다. 아, 그럼 완전 공개 연애를. 아, 진짜 하얗다. 그러니까요. 목걸이 예쁘다. 갖고 싶다. 아, 저 남자친구 이 분은 누구지? 그냥 지인인 것 같아요. 같은 배우 생활 하시는 분인가? 다른 분이죠? 아. 남자친구 아니죠? 아, 네. 다른 분이에요. 그러니까 같은 배우 생활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. 피부 진짜 좋으셔. 네. 사라져졌어. 아니, 근데 이 분 틱톡 왜 이렇게 잘해요? 그니까. 진짜 잘하는데? 외국에서 연애하려면 틱톡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제 염색하셨네. 이 색깔 머리가 더 잘 어울리시는데. 아, 진짜요? 네. 검정색 뭐야. 약간 저 흑발충. 아, 흑발. 흑발 파세요? 네, 완전. 사실 저도 그렇긴 한데. 근데 이 분은 갈색깔 머리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뭔가 갈색하니까 좀 더 영해보여요. 네, 더 이극적으로 보이세요. 네, 더 이극적으로 보이세요. 런티 마리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일단 너무 예쁘고요. 그리고 되게 가녀려 보이고요. 그리고 남자친구의 모습이 여태까지 봤던 영상들 중에서 가장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되게 캐릭터같이 생겼었어요. 디즈니 캐릭터같이. 눈이 완전 이따화네요. 네, 눈이 엄청 커요. 너무 부러워요. 사실 연기하는 모습은 못 봤지만 연기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틱톡 영상 보니까 아까 연기하는, 그럼 틱톡 하려면 연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네, 연기를 좀 잘하실 것 같아요. 틱톡 한 거 보니까 좀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? 네, 좀 잘하실 것 같아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아니면 설정까지 안녕!